이태원클럽 관련 코로나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섰고 서울 확진자만도 60명이 넘었습니다. 5천명 이상이 이태원클럽에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중에 한 2천명 정도는 아직 신원 확인도 제대로 되지 않고 어디에 있는지 추적도 못하는 상황이어서 이들을 통해서 얼마나 더 지역사회에 전파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성소주자 커뮤니티에는 팬데믹, 대유행이 될 때까지 숨어있자 이런 글이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자신의 게이나 동성애자로서의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숨어있겠다 끝까지 이런 글이죠. 만약에 그들이 정말 그렇게 한다면 코로나 확산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꼭 이태원클럽만이 아니고 홍대 등 여러 클럽에 상당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그들을 통해서도 상당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요. 학교 아이들이 학교 다시 다닐 날이 연기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언론 보도들 보면 강원도 원어민 교사 및 강사들 50여 명, 광주 전남 지역의 교직원 50여 명, 군인 공중보건이 이런 것들까지 이태원클럽에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동안 정부가 교회에 대해서 아주 강경하게 예배 제안을 하려고 했었죠. 예배 제안 행정명령 내리면서 경찰역까지 동원해가지고 교회를 아주 강하게 압박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교회에서 했던 말이 클럽은 왜 놔두냐 그런 이야기였죠. 교회가 단순히 어떤 교회의 대척점에 있는 것으로 클럽을 얘기했다기보다는 클럽이 훨씬 더 위험하다는 그런 얘기였죠. 클럽이 더 확산 우려가 있고 더 위험한데 왜 클럽은 이렇게 안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는 이렇게 강경하게 공권력까지 동원해가지고 예배 제안을 하느냐 그 얘기는 이번 결과로도 분명해졌습니다. 훨씬 더 위험했기 때문이죠. 전파 가능성도 높고 더 많은 확산자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데 정부는 이런 클럽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유한 정책을 펴면서 교회에 대해서만 유도 강경하게 압박을 하고 또 공권력까지 동원한 잘못을 행했습니다. 만약에 교회에 그렇게 했었다면 다른 데도 그렇게 해야죠. 클럽이든 더 위험한 집단에도 동일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하지 않으면서 교회에만 이렇게 압박하다가 클럽 같은 데는 그냥 열어두고 했다가 무더기로 거의 코로나가 다 수습돼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사회생활 다시 편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기대감을 가졌던 많은 분들이 다시금 긴장을 하고 다시 이제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또 내몰리게 됐습니다. 동성애 관련 전문가들은 오래전부터 클럽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여기가 근원지가 진원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많이 경고를 해왔습니다. 그건 단순히 클럽으로 어떤 혐오 시설 잘못되어 이렇게 여겼기 때문이 아니라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이죠. 코로나가 확산될 수 있는 최적의 조건들을 이 클럽에서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해왔던 거예요.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되고 많은 분들에게 알려진 대로 이 블랙수면방, 찐방이라는 곳이 있는데 남성, 개이들 간에 이렇게 남성 간에 집단 성관계가 이루어지는 그런 장소 그래서 수십 명이 이렇게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성적 관계를 맺고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도 여기가 여기서 쉽게 쉽게 어떤 너무나 이렇게 근접한 접촉이 이루어지니까요. 성적 접촉까지 이루어지고 하니까 코로나가 쉽게 확산될 수 있다 그렇게 경고해왔었는데 실제로 그런 사태가 터져버렸죠. 정부는 교회에 대해서는 거의 뭐 확진자 발생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또 정부의 방역대책에 누구보다 이렇게 협조를 해왔던 교회에 대해서는 공권력을 500명 이상 투입했었거든요. 경찰 400명 이상 공무원 100명 이상 이렇게 해서 교회를 범죄 집단 취급하듯이 이렇게 했었는데 클럽에는 이번에 이태원 클럽에는 공무원 4명 정도 이렇게 돌아다녔던 것 같더라고요. 개도 차원에서 지금 이걸 보면서 참 분노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안타까워해야 될까요? 정부가 왜 이렇게 삐뚤어진 정부에 대한 인식 교회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을까요? 왜 해상에서도 유독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물론 이제 교회에서 일탈이 일어나기도 하죠. 교회에서 문제도 일어나고 교회에서 잘못된 일도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도 문제가 없다. 그렇진 않아요. 코로나 관련해서도 교회는 절대로 안 걸린다. 우리도 기도하면 코로나 절대 안 걸리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코로나 걸릴 수 없어. 그렇지 않죠. 교회에서도 그 위험성과 그 우려를 누구보다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예배도 대부분 많은 곳에서 중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온라인이나 이런 다른 곳으로 전환을 한다든지 그렇게 했었고 또 설령 이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정부가 준 어떤 방역수칙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문제 없이 코로나 확산을 시키지 않고 교회가 오히려 코로나 방역에 도움을 주면서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이죠. 교회에 가지고 있는 순기능들이 많잖아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좋은 영향력들이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제 애써 외면하고 무시하면서 교회의 어떤 일탈 교회에 일어난 어떤 잘못된 그걸 아주 이렇게 극대발 시켜가지고 교회를 무슨 범죄 집단처럼 혐오 집단처럼 만드는 백범 김구 선생이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좀 더 확인을 해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하여튼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경찰서 10개를 짓는 것보다 교회 1개를 짓는 것이 더 낫다. 교회가 제대로 기능을 하고 하면 경찰서 10개보다 훨씬 낫다는 거죠. 경찰의 역할이라는 게 사회 범죄를 취안을 담당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범죄자들이 활개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런 어떤 이제 죄가 확산되고 이렇게 퍼져나가는 걸 억압하는 그런 기능은 있지만 죄를 짓지 못하게 까지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어떠냐면 죄인들을 바꿔내서 의인들이 되게 죄를 짓던 사람을 변화시켜서 죄지 않게 이렇게 바꿔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의 능력이죠. 어느 목사님 이런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교회에 비판하고 욕하는데 우리 교회의 성도들 이 중에 옛날에 조폭이었던 사람도 정말 많고 알코올 중독자 음란물 중독자 폐륜적인 사람들 정말 정말 너무 많았는데 이 사람들 내가 다 교육하고 가르쳐가지고 다 예수 제자들로 바꿨다고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만약에 교회 안 오고 변화되지 않아가지고 세상에 돌아다녔으면 어떻게 됐었겠냐고 저는 그 아주 일리가 있다 생각했습니다. 교회가 하는 순기능들이 있잖아요. 정말 사회에 부적응자들 사회에 폐를 끼치는 자들 범죄자들 잘못된 사람들을 바꿔내가지고 선한이나 의로운 일을 하게 바꾸는 이런 많은 일들을 교회가 해왔거든요. 물론 이제 그중에서 변화되지 않고 앱속성대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고 뭐 이런 부류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교회가 해낸 많은 순기능들이 있거든요. 오늘날 많은 교육기관들 병원 시설들 그리고 많은 복지 시설들 다 보면은 거기에 기독교가 큰 역할을 차지했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기독교가 완전히 사라지고 정부가 이걸 다 맡아야 된다면은 정말 힘들 거예요. 정부가 예산으로 감당도 못할 거예요. 하지만 교회의 많은 교회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솔선수범해가지고 자기를 비우고 희생해가지고 이런 사회 밑바닥에서 꼭 필요한 일들을 많이 해왔었거든요. 물론 이제 교회가 대형화되는 과정에서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들도 발생했고 그래서 사회에 대사회적으로 참 고개를 들 수 없게 하는 일들도 생기지만은 그것 이상의 많은 순기능들을 해왔잖아요. 교회가 클럽보다 못합니까? 교회가 유흥시설보다 못합니까? 정부는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는 경찰력이나 500명까지 동원해가지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그렇게 했으면서 오히려 이게 더 코로나가 돼있어도 그렇고 여러 면에서 더 사회적으로 일탈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이 클럽에 대해서는 오히려 교회보다 훨씬 유아하게 말해요. 저는 국민들이 이걸 다 보고 있다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들도 다 보고 있고요. 유권자들이 다 보고 있고 정말 이게 얼마나 지금 정부가 편향됐고 치우쳤냐 다 보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사도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도바울이 스스로 우롭다 여기고 기독교인들을 교회를 죄인들이라 여겼죠. 사회의 악이다. 이것은 없애야 된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초대교회를 박해하고 다녔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너 왜 교회를 박해하느냐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사월아 사월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게 어떤 시설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그걸 다 주목해보고 계시거든요. 저는 공권력을 가진 자들 그걸로 자기들이 모든 걸 가지고 있는 것처럼 휘두리는 사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공권력을 가진 그들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진 분이 보고 계십니다. 다만 하나님이 그 심판에 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도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초대교회 기속교회 바퀴하러 다닐 때 그중에 제일 첫 번째 순교자가 나왔는데 스대반이었습니다. 스대반이 그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아버지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해달라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스대반이 이전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억울하게 돌아가시면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시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많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나 저는 이렇게 기도하는 기독교인들 때문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전히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공권력을 위해서 기도하고 악인들을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는 자들 이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만이 바꿀 수 있는 사람의 변화거든요. 물론 기독교인들 중에서 문제 있는 자들 있죠. 분명히 목회자들 중에서도 있을 수 있고요.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 선한 영향을 끼치려고 노력하고요. 이번에 코로나 이런 거 터져도 누구보다 방역대책에 협조하려고 하고 이거 잘 수습할 수 있도록 함께 힘쓰고 정부에 도움을 주고 자원봉사로 또 재정으로 수없이 돕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가 유흥시설보다 못한 대접을 받아야 됩니까? 이 클럽보다 못한 대접을 받아야 됩니까? 물론 동성애자들 클럽에 다니는 동성애자들 글도 불쌍히 여겨야죠. 그들도 인권 있는 소중한 자들이고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인권이 없습니까? 기독교인들은 소중하지 않습니까? 다 똑같은 인간인데 그들도 귀하다면 기독교인들도 귀한 것이고 어떤 형평성이 있어야 정말 말 그대로 정말 평등을 원한다면 형평등 해야 되잖아요. 형평성이 있고 균등하게 뭔가 해야 되는데 비례적이 맞지 않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보여주는 태도랑 이 클럽에 대해서 보여주는 태도 기독교인들에게 보여주는 태도랑 동성애자들에게 보여주는 태도 어떻습니까? 단순한 국민들이 다 보고 있다 생각합니다. 의식 있는 국민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안 보고 계시겠습니까? 다만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나라를 위해서 또 위정자들 위해서 공권력을 가진 자들을 위해서 또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와 극류를 베푸신다고 믿어요. 어쨌든 이태원 클럽 관련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이 사건 참 안타까운 일들이고 반드시 잘 수습이 돼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추가 피해자들이나 사망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기도해야겠고 더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그리고 협조해야겠고요. 기독교인들도 너무 미움과 증오한 품기보다는 더 보급의 능력을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기독교에 대해 교회에 대해서 적대감을 보이고 공격을 하고 이렇게 하는 시대에 더 큰 사랑을 보여주 더 큰 보급의 능력을 보여줘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을 때 이 초대계를 박해했던 사도벌이 변화된 것 같이 그런 사람들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코로나 클럽 관련해서 비극이고 잘못된 걸 분명히 지적하고 말은 해야겠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이 일을 슬슬하게 힘쓰는 정부나 또 관련자들이 잘 이런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더 같이 뜻을 모아서 도움을 주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